자 7과문법입니다. 두 가지 있는데요. 조동사 have to 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도 하고요. 세 가지인가요? 접속사 when.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have to는 난이도가 좀 있죠. 복습해 오라고 했고요. 그래버터파에서 했던 거. 자 그럼 have to에 대한 얘기를 슬슬 해봅시다. 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have to를 쓰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I, you, we, they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뭐 they have to, we have to, you have to, I have to 할 테지만 he, she, it이 주어자리에 있을 때는 have to가 아니고 뭘 쓴다? 그렇죠. has to를 쓰죠. 자 have to든 has to든 의미는 같습니다. 우리만 해석할 때. 일단 have to, has to 뒤에는 뭐가 온다? 동사에 원형 또는 뭐 B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B의 형태로. have to be, has to be, have to go, has to go 이런 형태로 쓰이죠. 그리고 의미는 뭐다? 뭐뭐 해야만 한다 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양념시라고 그동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양념 중에서도 능력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허락, 추측. 추측에 양념 조동사는 뭐였더라? 음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물론 그것도 있는데 뭐뭐 이런 의미 뭐뭐일지도 몰라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몰라 이런 거 얘기하는 조동사는 메이였죠. 뭐 메이는 다른 용도도 있었습니다. may I help you 할 때는 추측이 아니고 허락이었죠. 그렇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다 했었던 거 쭉쭉 기억이 다시 되살아날 때가 된 거죠. 그 중에서도 해야만 한다라는 녀석은 능력도 아니고 허락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고 의무라고 했습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표현할 때 have to나 has to를 쓸 수 있고 그리고 have to, has to가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다? must라 했어요. should 하고는 좀 우리가, should도 우리말 해석하면 뭐뭐 해야만 한다지만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 입장에서 must나 have to, has to는 같은 의미로 다가가지만 should는 조금 다른 의미로서 얘는 뭔가 이런 문법책에 따라서 설명이 조금씩 다른데 have to, has to, must는 좀 강한 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should는 약한 의무다 이렇게 써 있는 책도 있는데 강한, 약하고 이런 의무라기보다는 should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는 이런 의미기 때문에 should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뭐 할 때 쓰는 부동산다? 충고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였고 얘는 의무 사항을 하기 때문에 조금 느낌이 다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can 같은 경우에는 could라는 과거형이 존재하고요 will은 과거형이 would라고 하는 과거형이 존재하죠 그렇죠? 하지만 must의 과거형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렇죠?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 내가 현재 또는 미래에 뭐뭐를 해야 된다 뭐 상대방 하여튼 누구든지 상대방이나 어떤 남자든지 그들이든지 하여튼 누군가가 현재 또는 미래에 뭐뭐를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할 때는 have to, has to, must를 쓰면 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 과거에 뭐뭐뭐 해야만 했었다 해야만 했었다 하고 싶을 때는 뭘 써야 한다 했었습니까? 그렇죠? head tool을 써야 된다 했죠 그래서 나 어제 숙제를 다 끝냈어야만 했었어 뭐 쭉 뭐라고 얘기하는데 끝에 yesterday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 yesterday는 6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그 시점은 시간의 화석표 중에 과거의 시점이죠 그럼 나는 어제 숙제를 끝내야만 했었다는 표현은 I had to finish my homework yesterday라고 해야지 I have to finish my homework yesterday 하면 이상하고 잘못된 문장이 된다 그리고 must를 사용해서 yesterday와 같은 그런 녀석과 어울리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음... 이 얘기 하겠죠 I have to go to school 나 학교 가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 문장에 not을 집어넣으면 어떤 형태로 바뀝니까? I don't have to go to school이 되죠 I have to go to school은 I must go to school 다시 I have to go to school은 I must go to school하고 의미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둘 다 나는 학교 가야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I must go to school에 not을 집어넣으면 조동사 뒤에다가 can이 있는 문장에 not을 넣으면 can't 되듯이 should가 있는 문장에 not을 집어넣으면 should not shouldn't가 되듯이 must가 있는 문장에 not을 집어넣으면 I must not go to school이 되겠죠 근데 I must not go to school은 무슨 뜻이었다? 그쵸 얘는 금지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나는 학교 가면 안 된다는 뜻이고 I don't have to go to school의 뜻은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뭐 표현이다? 불필요 표현이었고 I don't have to go to school은 바꿔 쓸 수 있는 거 두 개 더 가르쳐 줬었어요 그치 소원아? 네 여기 보면 옛날에 이렇게 배웠던 게 다 생각이 나죠 그쵸? 여기 막 이러고 있으면 옛날에 배웠던 거 다 생각이 나는 모양이죠? 근데 왜 맨날 이러고 있어? 내가 뭐 상관없어 껌을 씹든 모자를 쓰고 있든 귀를 파고 있건 코딱지를 후비고 있건 아무 상관 안 합니다 수업에 집중만 하세요 됐습니까?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꼭 보면 뭐 야 네 방 좀 치워라 그러면 난 공부해야 된다 하고 숙제해야 된다 그러고 야 숙제 좀 해라 그러면 또 딴짓해야 된다 그러고 이거 할 때 이거 하고 저거 할 때 저거 해야지 이거 할 때 저거 하고 저거 할 때 이거 하면 허기나 잘 되겠다 이리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뭐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봅시다 자 you have to eat this 너 이거 먹어야만 해 이런 표현입니다 이걸 가지고 물음표 붙이고 싶어 you have to eat this 에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그렇죠 do you have to eat this 하면 되겠죠 you have to eat this 는 you must eat this 하고 똑같죠 근데 여기다가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must you eat this 이런 식으로 되겠죠 must you는 잘 안 쓰긴 하지만 do you have to eat this 를 많이 쓰긴 하지만 하여튼 문법적으로는 you can swim을 can you swim 하듯이 노동사가 주어 앞으로 가면 물음표 붙일 수 있는 의문문이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올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말 먼저 자세히 살펴봅시다 무슨 얘기를 문법이라는 건 문법이 목표가 아니고 문법은 그냥 단순한 영어라는 파트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단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듣기를 공부할 수도 있고 말하기를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독해 뭔가를 읽고 내용 파악하는 독해를 공부할 수도 있고 문법을 공부할 수도 있는데요 이중에 이거하고 이거는 그냥 중간에 중간에 역할 얘는 그냥 단순한 도구야 도구 뭐를 완성시키기 위한 얘랑 얘를 완성시키기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뭔가를 읽고 내용 파악을 잘해 내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인지 영어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말로써 잘 전달해 뭐 말하기에는 장문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글 쓰는 거 글로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하는 건 장문이고요 말로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건 말하기겠죠 듣기 말하기 독해가 목표고요 단어랑 문법은 그냥 얘들을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런 말들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의 규칙이 필요한가 어떤 규칙을 사용해야 되는가 라는 걸 배우는 게 문법입니다 자 우리말 보면 맨날 칼질 하죠 누가 오케이 얼마나 자주 how long where 자 그래서 머물러야만 한다 그들이 누가다 이렇게 붙어 있겠죠 영어 표현에서 그들은 머물러야만 합니다 이 표현을 할 때 지금 배우고 있는 have to has to must 이러면 조동사가 필요하다는 얘긴 거고요 그 밑에도 또 끊어봅시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오케이 도착해야만 했었다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 과거의 의무겠죠 영어로는 누가다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 그들은 도착해야만 과거에 그랬어야만 했어요 그들은 현재 그래야 됩니다 여기에 그들은 여러분들 본문 이미 나갔죠 치과 이 사람들 누구예요 그렇죠 영어로 smokejumpers 얘기하는 거죠 smokejumpers 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they have to stay 이렇게 되어 있겠죠 they have to stay where in the forest out on for a few days 근데 이거 무슨 부사지 빈도 부사죠 빈도 부사의 위치는 뭐 들어갈 자리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낮 들어갈 자리니까 they often have to stay they don't have to stay 맞죠 don't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오픈 뒤로 오니까 they often have to sta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종종 머물러야만 합니다 where in the forest how long for a few days 오케이 뭐 a few 하면 우리가 뭐 또 이 뒤에다가 세 가지를 붙여보죠 a few books money 중에서 a few books 밖에 안 되죠 a little books money a little money 됐습니까 얘는 many하고 문법적으로 비슷하죠 물론 뜻은 다르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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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s mone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숫자 맞죠 시간 단위 맞죠 동안 3종 동안 3종 세트 중에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뭐 쓴다 for 쓴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during 쓰면 안되고 while 쓰면 안됩니다 they often have to stay where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ow long 자 얘는 귀찮으니까 잠깐 빼고 how long do they have to stay in the fores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 they have to stay for a few days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그렇지 뭐라고 그렇죠 who has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who has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자 지금 내가 뭐가 궁금하겠어 문장의 주어가 궁금하다 그렇지 또 얘기할까요 순서 안 바뀐다고 그리고 who는 문장 속에서 누구처럼 행동한다 he, she, it 대답 듣기 전까지는 3인칭 단수 추구한다 who often has to stay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누가 몇 주 동안 숲속에 머물러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집중적으로 말할 건 have to be의 동사의 원형 stay의 뜻이 머물다죠 머물다 라는 얘기는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stay 대신에 그럼 뭘 써도 상관없죠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잖아 있어야만 한다 숲속에 있어야만 한다 있다라는 뜻을 가진 말 몰라요 여러분들 they often have to be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they often have to be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they have to be 그들은 있어야만 돼 where how long they often have to be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in the forest for a few days 자 어쨌든 뭐 여기에서는 뭐 간단한 문장인데 그동안 지나간 문법들 빈도보사의 위치 같은 경우에 not 들어갈지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 for 쓰는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여기서는 have to stay have to be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must로 바꿔 쓸 수 있어 없어 must가 들어가면 open의 위치는 여기로 들어가겠죠 they must often stay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not 들어갈 위치를 하네 그렇죠 they must often stay they must often stay they must often stay 그들은 종종 머물러야만 한다 를 조동사 must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they must often stay in the forest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과거에 뭐 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이죠 they had to get to the fire fast 이 fast는 어떤입니까 어찌입니까 어찌죠 fast는 fastly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형용사와 부사라는 그래와 타파 파트에서 했었죠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두 가지 역할을 다 한다 어쨌든 이 속에 지금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눈엔 이 속에 뭐가 보이냐고 디드가 보이죠 그래서 get to가 도착하다니까 과거에 도착해야만 했었다 they had to get to the fire fast 하고요 요거 대신에 they must get to the fire fast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그렇습니까 이거는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must를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to the fi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he fire? to the fi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o the fir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죠 where did they have to get fast 어떻게 도착해야만 했었니 how did they have to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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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to get to the fire fast 하면 되겠죠 he went 돼 안 돼 응 그가 과거에 갔었으면 he went 라고 그러죠 내가 과거에 갔으면 뭐라 그래요 혹시 여기에 이런 거 붙여줘야 돼요 이딴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과거에 화재가 난 곳에 빨리 도착해야만 했었냐면 who had to get to the fire fast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뭐 왜 갑자기 현재 시절을 왜 바꿉니까 heads으로 왜 바꿉니까 그래 안 그래 김지우씨 됐습니까 who had to get to the fire fast 됐습니까 자 이제 설명 주저리 주저리가 나오고 이 부분 설명하면 여러분들 졸죠 자 have to 뒤에 동사원형 됐습니까 하다시라면 두가 들어있는 거고 비동사라면 be의 형태 have to be has to be has to be 이런 형태 뭐 뭐 해야만 한다는 뜻으로 의무 obligation 을 나타내는 노동사 역할을 하며 그 다음에 have는 주어의 인칭 he she it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have를 쓰거나 have to를 쓰거나 have to를 쓰거나 has to를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뭐 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은 아까 얘기했듯이 had to do had to be 형태로 씁니다 have to 대신에 must를 쓸 수도 있는데 과거 표현할 때는 불가능하다 그렇습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뭐 뭐 해야만 한다는 표현은 have to do has to do must do 이게 가능하지만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표현은 had to do had to be 밖에 안 된다 또 우리 말 봅니다 오케이 나는 좋은 성적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만 안 돼요 누가 오케이 왜 어떻게 뭐한다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공부하다 하다 씨가 있는데 여기 잘릴 이유가 없죠 공부해야만 한다 언제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까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용어로 하면 i have to study hard to get a good grad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나 i have to study hard to get good grades 복수형을 했네요 좋은 성적들을 받기 위하여 뭐 이거 뭐 할지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to get good grades 이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y do you have to study hard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o you have to study to get good grades 이 대답 듣고 싶으면 하나씩 포함된 게 궁금하다네 너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냐고 물어보는 거 그쵸 열심히 공부해야만 한다 넌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뭘 해야만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 you have to do to get good grades what do you have to do 너 뭐 해야 돼 what do you have to do to get good grades 좋은 성적 받기 위하여 그래서 to get good grades 명형부 해보면 우사적 여법이고 의도 결과 감정의 원인 중에서 니까 in order to get good grades so as to good grades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because I want 를 넣을 수 있나 I have to study hard because I want to get good grades 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공부해만 안 된다로 바뀌었죠 똑같이 생겼는데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 명사적 육법으로 바뀌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투부정사는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적 육법이 되기도 하고 부사적 육법이 되기도 하고 지금은 because I want 가 없으니까 부사적 육법이겠죠 의도를 나타내는 거고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의도 됐습니까 어떤 의도로 열심히 공부해야 하냐 To get good grades 하기 위하여 자 또 우리말 봅시다 그녀는 내일 일찍 일어나야만 한대요 누가 언제 어떻게 일찍 일어난다 그냥 하면 되겠네요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죠 이거 과거의 의무입니까 미래 현재의 의무입니까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이렇게 되어 있겠죠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그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녀는 언제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To get up early 됐습니까 Get up ear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뭐 아 왠에 대한 대답인가 일찍 일어난다 라는 말이 이거랑 혹시 똑같은 거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What What Does she Have to Do Tomorrow 가 무슨 뜻이야 그녀는 내일 내일 무엇을 해야만 하냐고 물어본 거죠 What does she have to do tomorrow tomorrow 됐습니까 뭐라구요 Tomorrow 내일 뭐 해야만 하니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내일 일찍 일어난다 안 돼 됐습니까 뒤에다가 캐치 더 트레인 하기 위하여 란 말 붙일 수 있겠죠 그쵸 캐치 더 트레인 하기 위하여 란 붙이면 뭐가 되겠다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To 캐치 더 트레인 하면 되겠죠 캐치 더 트레인 뭐하다 이 차를 타자라 뜻이겠죠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안 돼요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To 캐치 더 트레인 됐습니까 기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일찍 평상시보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네요 In order to catch the trai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해야만 한다가 아니고 했다네요 그들이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 영어로 History Homework죠 맞습니까 History Homework 셀 수 있어 없어 숙제 하나 숙제 둘 할 수 있죠 A Homework Homework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표현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M으로 시작하는 단어라면 뭐 Much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신경쓰기 귀찮으면 A lot of Lots of 써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They had to do 그들은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I must study 되겠죠 하나 더 있죠 그쵸 I must study 더 되고 하나 더 같이 줬는데 I I I I I need to study To get good grades 된다 했죠 I need to study I have to study I must study I need to study I have to study I must study I need to study 공부해야만 한다 라고 3종 세트 I 랑 사용될 수 있는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얘기 3종 세트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has to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I I She must get up early 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She must get up early tomorrow 왜 물어봐요 내가 다 가르쳐줬는 걸 묻고 있는데 여러분은 답을 알 차례죠 퇴조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She must get up early tomorrow 하나 더 있죠 She She Needs to get up early tomorrow 되겠죠 She needs to get up early tomorrow Need가 아니고 needs가 돼야 되겠죠 Need라는 동사에 she She 를 만났으니 도즈가 들어와 있는데 She needs to get up early tomorrow 됐습니까 그 다음 They had to do a lot of much history homework 해서 They must do homework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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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까 될 리가 없죠 왜 안되는데 머스트를 쓰고 싶다면 머스트의 과거형을 써야되는데 혼자 하지 않으니까 쓸 수가 없죠 하나 더 있죠 대신에 They They needed to do a lot of history homework 감독이죠 Need에다 did 넣으면 되잖아 그럼 needed 될 거 아니야 They needed to do a lot of history homework They had to do They needed to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뭐 뭐 해야만한다를 봤고요 이렇게 쓰니까 이제 문장 속에 뭘 집어넣겠다 not이나 never를 넣겠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달라지죠 이제부터 must하고 have to는 서로 작별합니다 우린 각자 갈 길을 가자 이러면 됐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지 알죠 don't have to do 하고 must not은 다르다라는 얘기 이제부터 하겠죠 됐습니까 자 have to의 부정형은 don't have to고 그 다음에 has to의 부정형은 doesn't have to고 had to의 부정형은 didn't have to겠죠 됐습니까 지금 have to의 부정형만 하고 있는데 has to not 집어넣으면 doesn't have to had to의 not 집어넣으면 didn't have to가 되겠죠 이고 얘는 뭐 뭐 할 필요란 뜻으로써 뭐를 표현한다 불필요 표현이다 됐습니까 긍정문과 마찬가지로 긍정문은 바로 위에서 있어서 not이나 never가 없는 걸 얘기합니다 긍정문에서 마찬가지로 주어의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don't have to 이건 이제 형태가 변하다는 얘기는 don't have to do 해야 될 때도 있고 doesn't have to do 해야 될 때도 있고 didn't have to do 해야 될 때도 있다는 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don't need to doesn't need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didn't need to 세 가지가 있겠죠 현재 할 필요가 없다는 두 가지겠죠 I don't need to go she doesn't need to go 근데 과거에 갈 필요가 없었다는 표현은 I didn't need to go 라든지 she didn't need to go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need not 또 된다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need not need not 또 바꿔 쓸 수 있는데 과거형은 didn't have to 뭐 이렇게 하고 있네 didn't need to 아까 했고요 좀 이따 해야지 need to에 대해서 얘는 뭐니까 조심하라 라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need not 이상하지 않아요 need not 되게 이상하지 않나 오케이 여러분들 혹시 go not 본 적 있어? 본 적 없잖아 그치? it not 본 적 있어? 이상하지 않냐 얘 있대 그래서 얘는 need not 이 한 덩어리라 그랬고요 얘가 뭐다 라고 그때 얘기했었어요 뭔가 조심해라 이런 얘기했었어요 기억이 나실라나 모르겠네 됐습니까 선생님이 어제 복습하라 그랬죠 복습했으면 기억나고 복습 안했으면 기억 안 나고 복습을 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복습하는 신용만 했단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자 또 칼질 합시다 나는 이번 주말에 일하러 갈 필요가 없대요 누가 언제 오케이 뭐하기 위하여 일하기 위하여 갈 필요가 없다 뭐 일하러 가다라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이거 뭐 했나보다 보트워크 했네 이거 한 덩어리로 봅시다 보트워크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과거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할 필요 없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I don't have to go to work 라고 되어있겠죠 나는 일하러 갈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go to work 나는 일하러 갈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go to work I don't have to go to work This weekend 이렇게 되어있죠 I don't have to go to work 나는 일하러 갈 필요가 없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요거는 대체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I don't have to go to work This weekend 그 다음에 또 칼질 합시다 그는 이번 주말에 일하러 갈 필요 없다 똑같네 뭐 일하러 가다 go to work 가지고 놀 거고요 그러면 이건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까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거 자꾸 왜 확인하고 있죠 head to냐 head to 아니냐부터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he doesn't have to go to work this weekend 라고 되어있겠죠 뭐라구요 he doesn't have to go to work this weekend 됐습니까 he doesn't have to go to work this weekend 뭐 요거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비교하면서 must not 은 그렇죠 금지다 할 필요 불필요 표현이 아니고 금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는 have to do 하고 must 하고 같다 그러더니 여기서는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전달되는 의미가 다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는 어디에 이 구역에 this area 뭐 해서는 안 된다 주차해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자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떤 뜻을 가진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차하다란 하다시가 존재하죠 주차하다가 뭐예요 park 파크죠 됐습니까 그래서 we must not park in this area 이렇게 되겠죠 we must not park in this area where 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주사 필요했죠 우린 주차해서는 안 된다 we must not park 어디다가 in this area must not 은 축약형이 된다고 했었더라 안 된다고 했었더라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mustn't we mustn't park in this area 쓰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i don't have to go to work this weekend 이거 don't have to go 쓸 수 있는 거 일단 i must not go to work 됩니까 될 리가 없죠 이건 가사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니까 될 리가 없고 그럼 다른 건 전혀 없나 뭐가 있나요 i don't need to go to work i don't need to go to work i don't have to go to work 되죠 맞습니까 i don't need to go to work i don't have to go to work 끝났나요 i i need not i need not i need not to go to work i need not go to work i don't have to go to work i don't need to go to work this weekend 이라 했죠 i need not go to work 됐습니까 i don't have to go to work i don't need to go to work 됐습니까 난 일하러 갈 필요 없다 3종 세트 i don't have to go to work i don't need to go to work i need not go to work i don't have to go to work i don't need to go to work i need not go to work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doesn't have to go to work 바꿨을 수 있는 건 he must not go to work 는 당연히 안 될 거구요 뭐가 있겠습니까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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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sn't need to go to work this weekend 되겠죠 he doesn't have to go he doesn't need to go he doesn't need to go 끝났나요 doesn't can swim doesn't can swim 이런 거 있는 모양이죠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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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needs he need not go to work he need not go to work he he doesn't have to go to work he doesn't need to go to work he need not go to work need not 되게 이상하지 않아 여러 가지가 다른데 뭐가 생략됐다 자 선생님이 need not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need not 은 조동사다 그랬어 그게 뭐 어쨌는데요 선생님이 조동사 뒤에는 동사에 원형 그래서 need not to go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그래서 need not go라고 need not do 그래서 need not do 얘 조동사라며 어 그는 수영할 수가 일단 한 표현이 he can't swim 입니까 he can swims 입니까 he can swim 조동사에 더즈 들어가는 거 본 적 있어요 s 붙이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he need not go he need not go he doesn't have to go he doesn't need to go he need not go need not do 됐습니까 need not 은 조동사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조동사면 조동사 답게 써야죠 됐습니까 여기다가 s를 붙인다든지 to do 가 온다든지 전부 안 되는 짓이에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고요 조동사에 s 붙이는 짓담은 안 합니다 됐습니까 he need not go to work this weekend he doesn't need to go to work 그러니까 여기에 need 하고 여기에 need 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동사로서의 need 구요 얘는 need not 이라는 조동사 덩어리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다 배웠던 거니까 여러분들 초벌구이 한 거야 재벌구이 한 거야 재벌구이 한 거야 재벌구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굳어야 되겠죠 조작이 만들 때 초벌구이 해갖고 실패하면 다 깨버리잖아 그렇지 재벌구이 유약 바르고 나서 그렇죠 유약이 뭔지 알죠 맨질맨질하게 만들고 그러다 한 번 더 구우면 이제 완전히 단단해지죠 그렇죠 우리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된 거죠 시습 시험을 준비가 시험 칠 준비가 된 거죠 재벌구이까지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숙제 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 should 입니다 자 뭐 have to랑 must 얘기하다가 should를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만도 한데요 자 should에 대한 얘기를 하면 should는 얘도 have to must랑 우리말 해석은 비슷하게 뭐뭐 해야만 한다죠 근데 얘를 보고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했냐 당 위 라고 했어요 당위 아까는 의무 표현이었고요 must not have to 의무 표현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한국사회에 좀 당위가 많죠 외국인들은 뭐 그런게 별로 없는데 한국사회는 특히나 뭐 나이 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나이 확인하고 나서 그렇죠 누가 더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 꼭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꼭 존댓말 해야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뭐 엄마 아빠한테 야 밥 먹었냐 막 이러면 저런 천하의 미친새끼 막 이러면서 욕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한국사회는 뭐가 많이 존재하는 사회다 should가 많이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야 밥 먹었냐 이렇게 한다 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하죠 그렇죠 내 새끼가 나한테 반말했어요 경찰 와갖고 여러분 막 잡아가갖고 벌금 500만 원 내야 되고 뭐 그렇죠 아니면 벌금 낼 돈 없으면 뭐 한 6개월 감옥에 갇혀있고 막 이래야 되죠 아니죠 당위라는 게 그런 게 당위라고요 그렇죠 빨간불일 때 막 길 건너가면 그렇죠 경찰 아저씨 잡아가죠 잡아갈 수 잡아가는 좀 심했다 어쨌든 벌금 낼 수도 있죠 그런 거는 머스트야 아니야 그런 게 머스트라고요 그런 게 의무라고요 어 길거리에 막 가다가 술 마시고 아저씨들 오줌 싸면 막 전화해가지고 경찰 아저씨 여기 오줌 싸는 아저씨 있어요 막 그러면 그 아저씨 경찰한테 잡히면 벌금 내야 안 돼 그 사람은 머스트를 어긴 거죠 should를 어긴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뭐가 머스트고 뭐가 should인지 알겠어요 그래 우리말로는 다 해야만 한다지만 should는 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should고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 충고할 때 내 충고를 어기면 내가 쟤한테 이렇게 하라고 충고했는데 쟤가 내 충고를 안 들어 경찰에 신고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벌금 냅니까 그러니까 should는 충고할 때 쓰는 거라고요 야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가 뭐였더라 됐습니까 내가 법적 의무를 묻는 거야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한 충고를 구하는 거야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것에 대한 충고를 구하는 거야 what must I do가 아니고요 what do I have to do가 아니고 what should I do라고 하는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you should be adventurous 너는 뭐해야만 한다 모험심이 강해야만 한다 그렇죠 뭐 스모커 점퍼가 되기 위하여 이런 말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너는 모험심이 강해야만 해 you should be adventurous 스모커 점퍼가 되기 위하여 to be a 스모커 점퍼 됐습니까 명형부 하면 뭐해요 우수하고 의도죠 됐습니까 너는 모험심이 강해야만 해 you should be adventurous to be a 스모커 점퍼 그나저나 얘는 왜 있어야 되지 얘가 왜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는 순간 여러분들 눈을 일로 가면 되죠 그렇죠 adventurous의 뜻은 강한 이라는 어떤 시니까 조동사 뒤에는 하다라는 의미가 와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죠 양념시라고 부르면서 조동학교때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여러분들 서술형 문제 학교에서 수행평가 하죠 그렇죠 수행평가할 때 영어 문장 쓰라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죠 그때 요런거 쓰나 안 쓰나 딕이 보고 싶어 합니다 됐습니까 you should adventurous 이러는지 안 이러는지 그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학교에 지각하다 너는 여기다 not 집어넣어서 너는 학교에 지각하면 안 돼 you shouldn't wait for school 해야 되겠죠 you shouldn't wait for school 하면 선생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 이 새끼 틀렸네 이러겠죠 B 안 썼네 말이면서 되게 좋아한다니까 봐 내가 B 쓰나 안 쓰나 그래서 냈는데 하고 안 쓰는구나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학교에 그런 사기꾼들이 사는데 사기꾼들 기분 좋게 해줄 거예요 알겠습니까 땡땡하게 이 새끼가 안 속네 옥장판 좀 팔아먹으려고 했는데 안 사가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좋습니까 you shouldn't be late for school 오케이 할머니 할머니 옥장판 사왔어요 말하면 되게 좋아하시지 이 그렇게 공부를 시켜놨더니 말이면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be a smoke jumper 뒤에 있어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질문은 smoke jumper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묻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어드벤처러스의 뜻이 무험신 강한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무슨 C야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으면 되겠어 How should I be to be a smoke jumper How should I be to be a smoke jump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스모크 점퍼가 되기 위하여 You should be adventurous to be a smoke jumper You should be adventurous to be a smoke jumper 우리는 우리는 그래도 파란불을 기다려야만 한다라고 한다라는 말하고 우리는 그래도 파란불을 기다리는 게 좋겠어 라는 말하고 다른 말하는 거야 똑같은 말하는 거야 결국은 뭐야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한글뜻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지 좋겠어 이건 뭐지 난 배운 적이 없는데 나는 뭐 해야만 한다면 배웠는데 이건 뭐야 이러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뭐뭐를 기다리다 라는 수거 외우라 했죠 뭐뭐를 기다리다 wait for 였죠 그래서 we should wait for the green light 인데 여기다가 still을 넣으라 했는데요 still도 누가 들어가는 자리 좋아하냐면 not 들어가는 자리 좋아합니다 그래서 we should still wait for the green light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록색 불을 기다려만 한다 we should still wait for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should we still wait for 라고 묻겠죠 what should we still wait for 됐습니까 자 should 배울 때 그래머타파에서 배울 때 뭐 배웠었냐면요 should하고 같은 말 배웠는데요 should하고 같은 말 뭐 배웠냐 기억이 가물가물 하죠 should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다 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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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트는 요즘은 잘 안 쓰이긴 해요 거의 should가 대신 하는데요 어트 라는 고동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should 어트 요즘 잘 안 쓰이니까 여러분들 몰라도 되겠죠 왜 알아야 되는데 그럼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뭐 인생이 다 시험 문제입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나쁜 건 아닌데 그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잘 안 쓰인다는 얘기는 다른 말이라면 옛날에는 쓰였다는 얘기네 그렇죠 왜 옛날에 사용된 어트 툴을 만날 일이 있을까 있겠지 그래 어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렇죠 한 10년 전에 쓰여진 책을 읽는데 얘를 만났어 어 한 10년 전에 쓰여진 책을 만났는데 이걸 만났다니까 그렇죠 이게 뭐지 하는 것보다는 아 이거 should하고 똑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you ought to be adventurous we ought to still wait fo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ought to 자 이제 주저리주저리 설명입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얘기한 것도 여기에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풀어서 다시 보겠습니다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뜻의 조동사로서 충고 조언 당위 됐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걸 당위라 그랬죠 이런 것들을 의무는 조금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로 합쳐서 당위네요 당위를 표현할 때 쓰고 여기 나와있네요 뭐로 대신할 수 있다 ought 됐습니까 과이어트죠 근데 과이어트의 뜻이 조용하다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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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뭔 얘야 조용히 조용히 그쵸 그쵸 무슨 시에요 조용히에요 조용하니 혹시 quietly가 존재할까 안 할까 quie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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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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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quiet의 뜻 다시 물어볼까요 quiet의 뜻은 뭐 그럼 quietly의 뜻은 네 그럼 quietly의 뜻은 네 아 둘 네 얘가 형용사고 얘가 부사죠 결국 내가 지금 뭘 자꾸 확인하고 있냐 얘가 동사인지 아닌지 꼭 좀 생각하라고 됐습니까 형용사죠 그럼 조동사 뒤에는 동사가 와야되니까 이 형태로 문장 속에 표현되어 있겠죠 그래서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how should I be in the library how should I be 제가 도서관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됐습니다 how should I be 내가 어떤 상태를 해야 됩니까 how should I be in the library in the librar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should I be quiet 어디에서 조용해야 돼요 도서관에서 조용해야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하면 되겠죠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내가 막 도서관에서 내가 뭐 스카 갔어 수영기관이라고 하시고 스카 갔어 막 떠들었어 그쵸 스카 주인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하죠 그러니까 이건 의무가 아니고 뭐다 당위다 당위 당연한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물론 must be quiet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룰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you should be quiet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거 must be quiet 해도 돼요 you have to be quiet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더 많은 책을 책을 더 많이 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더 많은 책이겠죠 뭐 하는 뭐 해야만 한다 이거 뭔지 이름 안 배웠어요 선생님 읽는 게 되게 뭐해요 이거 읽는 게 좋겠다 를 만약에 지우고 아이들은 더 많은 책을 읽어야만 한다 라고 했다 치자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다른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hildren should read more books 이렇게 되어 있겠죠 뭐라구요 children should read more books 그렇습니까 children should read more book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should read more books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아 이 대답만 궁금한가봐요 what 이 대답이 다 궁금하다고요 what should children read겠고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 이 대답 듣고 싶고요 how many books should children read 하세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헤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우리말로 무슨 뜻이라고요 비교 비교 됐습니까 비교는 이거 벌써 한단 말이야 헤드베러로 벌써 해 헤드베러 학교에서 했나요 안 했습니까 헤드베러 조동사 덩어리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헤드를 보는 순간 과거를 떠올리겠죠 근데 물론 헤드는 과거 맞습니다만 헤드베러는 과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헤드베러라는 need not 이라는 조동사 덩어리가 있듯이 헤드베러라는 조동사 덩어리가 있고 이건 시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리고 뜻은 뭐뭐 하는게 더 좋겠다 라는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쓸 수 있다 충고할 때 쓸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영어는 존댓말이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존댓말은 없지만 어떤 표현은 존재한다 polite expression은 존재합니다 polite 어떤 공손한 됐습니까 공손한 표현 expression expression 표현이잖아요 공손한 표현 존댓말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공손한 표현 뭐 예를 들어서 sit down 이런 것보단 sit down please 이런게 polite expression이겠죠 존댓말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공손한 표현이 존재하고요 헤드베러는 윗사람한테 써서는 안 돼요 should 는 뭐 다 써도 상관없단 말이야 헤드베러 헤드베러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가 뭐 뭐 하면 좋겠다고 너한테 지금 얘기했는데 내 말을 안 들으면 너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야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you should be quiet in the library 라는 말을 막 떠들고 있는 학생에게 선생님이 하는 말이라면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단 말이다 you had better be quiet in the library 라고 해도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도서관에서 떠들고 있는 선생님에게 학생이 you had better be quiet in the library 라고 하면 원어민들은 이상하게 생각 저 새끼 저거 인폴라이트 한 자식이네 인폴라이트 폴라이트에다 I am 붙였어요 그러면 뭐겠다 공손한 불손한 공손하지 않은 의미겠죠 공손한 폴라이트 공손하지 않은 인폴라이트 알겠습니까 그래서 had better do had better 얘가 조동사라 했어 조동사 조동사라고 했어 그러면 내가 뭐 할 거냐 하면요 너는 지하철을 타는 게 더 좋겠다 지하철을 안 타면 뭔가 니가 지각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경고에 충고입니다 그래서 넌 지하철 타는 편이 낫겠다가 뭐라고요 you had better take the subway 이겠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지하철 타는 건 좀 아닌 거 같아 사람이 너무 많을 거 같아 넌 지하철 안 타는 게 더 낫겠다 라고 하겠죠 그쵸 그럼 넌 지하철 안 타는 편이 더 낫겠다 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다시 내가 had better가 조동사라 그랬죠 그쵸 i can swim에 not 집어넣으면 i can't swim이죠 그럼 다시 너는 지하철을 안 타는 편이 낫겠다는 뭐라고요 됐습니까 you had better do 하면 자 정리하면 had better do 하는 편이 낫겠다고 had better not do 는 안 하는 편이 더 낫겠다 그래서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need not do 하듯이 need not 뒤에 동사 원형으로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는 편이 낫겠다 먹는 편이 낫겠다 가지고 읽히면 되겠죠 너는 먹는 편이 낫겠다 you had better eat 너는 안 먹는 편이 낫겠다 you had better not eat 됐습니까 얘는 you should eat you shouldn't eat 하고 비슷한 표현인데 근데 had better는 견고성 충고다 됐습니까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쓰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에서는 shouldn't 한단 말이죠 shouldn't 됐습니까 shouldn't 하지 말아야만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된대요 누가 무엇을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를 이라고 영어스럽게 돼 있겠죠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를 이거 할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패스트푸드를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먹지 말아야만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그는 먹어서는 안 돼 라는 표현은 he shouldn't eat 하면 되겠죠 그는 먹어서는 안 된다 he shouldn't eat too much fast food he shouldn't eat too much fast food 됐습니까 그래서 fast food 셀 수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견고의 의미를 담아볼까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충고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견고 너 계속 이렇게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 먹다가는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릴 수 있어 라는 견고의 느낌을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다 he had better not eat 하겠죠 you had better not eat he had better not eat 하면 되겠죠 느낌은 좀 다르다 했습니다 느낌은 he shouldn't eat he had better not eat 전부 다 먹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만 he shouldn't eat은 먹어서는 안 된다 정도로 해석하기로 약속하고요 he had better not eat은 먹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 라고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이거 한번 넣어볼까 ok 아프지 않기 위하여 he should not eat too much fast food 아프지 않기 위하여 1g 씩 가보자 아프다 be sick 그럼 여기 2 붙이면 뭐 아프기 위해서네 그쵸 그럼 여기다가 아프기 위해서 너무 많은 패스트푸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아니겠죠 얘를 아프기 위하여를 안 아프기 위하여로 만들어 줘야 되겠네 그래서 뭐 그렇죠 뭐 not to be sick he shouldn't eat too much fast food not to be sick 하면서 내가 이제 뭐 얘기하겠냐 to do에 not 넣으면 이 얘기하겠죠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 그랬어요 to do에 not 넣으면 not to do다 to do에 not 넣으면 뭐라고요 not to do not to be sick he shouldn't eat too much fast food not to be sick in order not to be sick so as not to be sick 하면 되겠죠 의도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에서 숙제 풀어보시고요 지난 시간에 참 숙제 했었는데 풀이 아닌가 있는 것 같네 여기까지 하고 나서 하셨습니다 자 접속사를 아주 초등 높이에서 뭐라고 그랬냐 접속사란 애들은 전부 다 모아놓고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다가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하면 어떤 그림이 나타난다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 했죠 얘는 얘도 받아볼까요 에이 잠깐만 너 왜 이렇게 숨어있어 이 자식아 어이구야 아이 핸들이 왜 이렇게 없어졌어 잡을 데가 없네 요새 뭐야 왜 안 죽어 사이즈가 아이고 아이고 뭐 되게 복잡하다 열어놓은 게 되게 많네 선생님은 뭘 이렇게 기술에 의존하세요 그렇네요 제가 좀 기술을 좀 좋아한다 니가 왜 작아졌냐 무슨 놈이네 이거 아 이거 탑모스트 지금 걸려있구나 아이구야 아이고 이제 정리 좀 됐다 뭐 선생님은 의미로 문법을 공부하는 거 좋아하죠 오케이 나는 배가 고프다 나는 그 빵을 먹는다 맞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맨날 재밌는 똑같은 거 말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고 아이 평범한 거 하자 자 지금 몇 문장이에요 두 문장이죠 이것도 두 문장이죠 두 문장을 붙이고 싶어 붙이는 걸 보고 접속이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럼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을 하려면 뭐 얘를 없애든지 그렇죠 얘를 다른 걸로 바꿔 끼우든지 아니요 뭐 얘를 뭐 딴 걸로 하여튼 다짜 떼고 딴 걸로 바꿔야지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짜 떨어지는 순간 마침표 하나는 쉼표로 바뀔 테니까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우리가 근데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배우고 있다 얘 배우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됐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나는 빵을 먹습니다 난 빵돌이에요 빵순이에요 그러면 한 문장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에는 다가 없어지고 뭐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뭐 배우고 있으니까 얘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 문장 만들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얘도 우리가 웬 배우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한 문장 하면 이렇게 하면 한 문장 되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리고 선생님이 접속사에서 뭐가 두 번 그려지니까 땅콩이 두 번 그려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땅콩이 두 번 나온다는 걸 중학교 눈높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운 게 있으니까 중학교 문법 용어 여러분들 들은 걸로 얘기하면 주어 동사가 몇 번 나온다는 얘기야 두 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동사는 항상 뭘 표현하냐면 시제를 표현하죠 걔가 어떻게 생겼냐 시제가 표현되고 그렇죠 그래서 뭘 항상 접속사 문법에서는 뭐 우리가 접속사 웬을 배우든 접속사 비코드를 배우든 그 다음에 접속사 뭘 배우든 간에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슬슬 이제 영어로 해봅시다 자 이거 무슨 시제로 표현되고 있는 거 같아 이거 현재고 얘도 현재죠 됐습니까 나에 대한 어떤 사세를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엄마가 집에다가 내가 빵을 워낙 좋아하니까 빵 한 거 사놨단 말이야 그리고 야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배고플 때 이거 먹어라 했어 그럼 나는 빵 먹는 거 배고플 때면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 문장 먼저 얘기하면 이거는 I am hungry 그 다음에 I eat the bread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시제 배가 고플 때 무슨 시제 먹는다 현재 시제 먹는다고 했죠 근데 얘가 지금 고프 다였는데 다짜 떼버리고 고플 때 됐으니까 그러면 I am hungry I eat the bread를 내가 배가 고플 때 그 빵을 먹는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en I am hungry 쉼표로 바뀌죠 So I eat the bread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자 이러면서 이제 When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뭐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자 이거 뒤에는 이건가요 1 1번인가요 2번인가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2번이죠 왜냐하면 여기 한번 요부분만 읽어볼까요 Am I? 뭐 막 붙이고 싶어졌어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쯤 배운 When의 뜻이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내가 언제 배가 고플까요 라는 언제란 뜻이죠 이건 하지만 여기 뒤에는 여기 읽어볼까요 I am 이죠 묻지 않죠 When 뒤에 묻지 않는 문장이 오면 When의 뜻은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에 다짜를 떼버리고 떼로 바꿔주는 그래서 예를 보고 이제 문법적으로 의문사 라고 불렀고 예를 보고는 뭐라고 부른다 사 무슨 사 무슨 사 접속사 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의문사 When이고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뒤에 묻지 않는 형태로 와있는 When 내가 배가 고플 때면 그 빵을 먹습니다 자 그럼 얘도 해볼게요 그렇죠 누가다 I I met her 할게요 I I was happy I am happy 할까요 I was happy 그렇죠 과거에 만났는데 집에 오는 길에 지금 막 행복해지나봐 내가 접속사 문법에서 늘 조심해야 될게 뭐 시제라 그랬어 시제 I was happy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났을 때 행복했었다 하려면 어떻게 되겠다 When I met her 심표 I was happy 이렇게 표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래다 뜯고 싶어 When When Were you happy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너 언제 보겠었어 When Were you happy 하고 맞춤표 물음표 어이구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죠 하는 일도 똑같죠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는 뭐가 보여 한번 여기만 읽어볼까요 Were you 그러니까 얘는 뭐다 구입문사다 구입문사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WEN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배우게 되냐 총 네 가지를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구입문사하고 저속사 이제 배웠어 이제 이때 강조금을 해서 That 대신에 사용되는 WEN도 배울 예정이고요 관계부사 WEN이라는 것도 배울 예정인데 그게 겁먹지 마세요 별거 아니니까 그렇습니까 Okay That은 총 몇 가지 배운다 했더라 총 8가지 또는 카드 많으니까 9가지 정도의 That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맨날 중2부터 슬슬 시작될 거야 중2부터 슬슬 뭐가 나오냐면 어떤 글 속에 있는 That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일 하는 애 골라라 아니면 다른 일 하는 애 골라라 라는 문제가 슬슬 나오고 시작하고 여러분들은 구분되잖아 그쵸 됐습니까 Okay 그래서 WEN에 대한 대답을 WEN으로 시작할 수 있죠 When were you happy? I was happy When I met her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문법적인 용어를 좀 써야 되겠습니다 자 접속사가 붙어서 다자가 떨어진 문장을 보고 얘가 종일까 주인일까 얘들이 만약에 한집에 사는 사람이라 치자 근데 계급사회로 바뀌었어 그쵸? 계급사회야 대장이 있고 밑에 종이 있어 그러면 얘가 종일까 주인일까 종이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종속절이라고 그래 딸려있는 식구가 절하고 내가 구 또 얘기할까요? 절하고 구의 공통점은 뭐다? 끊어있기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은 뭐가 있을 때 절이라고 그런다고요? 그쵸 스님이 있을 때 절이라고 하는게 아니고 문법에서는 육아다가 있을 때 절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한번 볼까? 이거 무슨 뜻이야?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쵸? 그럼 얘는 구 라고 하겠죠 얘는 얘는 구고 얘는 절이죠 둘 다 시간에 부사 절 시간에 부사 구 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요? 그쵸? 문법도 용어를 이제 부터 좀 써야된다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쓰기 때문에 얘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시간에 종속절 부사절 이라고 합니다 부사절이라고 왜 부사절이라고 왜 하는거죠? 얘를 보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o you eat the bread? 니까 웬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맞죠? 그러니까 무슨 절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부사절이라고요 그리고 얘가 종이야 하인이야 종이고 주인은 여기 있죠 얘는 다짜 안 떨어졌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는 종속절이라고 하고 얘를 보고는 뭐라 부른다고요? 주절 이라고 부른다고요 주절 주절 할 때 그 주절 말고요 주인이 되는 덩어리다 주인이 되는 누가다 이 따 주 절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이 문장은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 난 쉼표는 꼴도 보기 싫다 그렇죠? 난 쉼표는 꼴도 보기 싫다 난 문장에 쉼표 있는 꼬라지를 못 보겠어 하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 하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I eat the bread When I am hungry 이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나는 그 빵 먹어요 했어 내가 궁금해 듣는 사람이 야 너 언제 먹는데 라고 궁금해 할까봐 내가 When I am hungry 이를 붙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때는 쉼표가 있으면 안돼 왜냐하면 When I am hungry 왠이 나오는 순간 우린 얼마든지 여기서 뭔가 끊긴다는 눈치를 챌 수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얘가 어떻게 생겼을 때는 이렇게 생겼을 때는 종속절이 끝난 다음에 반드시 쉼표를 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누가다가 등장할 거라는 표시로써 쉼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해도 되고 종속절부터 시작해 보세요 When I am hungry I eat the bread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I eat the bread When I am hungry 해도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When I met her I was happy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Better 해도 된다 나는 행복했었어요 When were you happy? 라고 물어볼까봐 그 물어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When I met her 뒤에 붙일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시간의 부사절 내가 이제 어? 여기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어? 이번 문법에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문법이 있네? 아 이거 중화성도 좀 많이 틀리는 게 있어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아 이거 뭐 같이 나왔지 이거 이런 얘기 한 적 있어 7과 문법 좀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도대체 시간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뭐냐 시간의 부사절에서 조심해야 될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내가 뭐라 그러냐 좀 있다가 마지막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긴 설명을 어떤 방아쇠 트리거가 되는 한 단어로 딱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이 말을 이 문장에 불의장 뭐야 뭐 쌓아있네 뭐 이거 뭐가 생각나냐 하면 여러분 쌓아있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 혹시 이런 거 기억 안 납니까?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이러죠 이게 쌓아있네 라는 거 뭔 소리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한 적 있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옥장판 사가시네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 write a letter 맞아 아니야 편지 쓴다는 표현은 write a letter 하면 안 되나 봐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요 write paper야? write paper야? write on paper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뭐? 살아있네 함께 놀 친구가 뭐였더라? 어? friend friend to play 하면 된다고 했죠? play friend야? play with a friend야? 오케이 다 했는 거 뭐 하나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살아있네 라고 내가 여러분들 머리 속에 방아쇠 심어놨었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다 하고 나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새끼를 봤나 라는 얘기를 할 거야 버르장머리 없는 문장이네 라는 얘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 다 짜 하나 아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자 내일 화창할 때 내일 날씨가 일기예보로 봤더니 오전에 잠깐 비가 오고 그 다음에 맑아진대 됐습니까? 오전에 잠깐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화창하게 갠대 됐습니까? 야 야 날씨 화창해졌을 때 우리 축구하자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내일 화창해질 것이다 아침에는 흐리지만 비가 오지만 살짝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살짝만 내리는데 그래서 땅이 지척지척해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화창하게 됐을 때 우린 축구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 칩시다 그럼 선생님이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에 둘 중에 다 짜 하나 떼버리면 뭐가 되느냐 내일 화창할 때 우리는 축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위의 문장 날씨 얘기하는 거네 그쵸? 날씨 얘기할 때 뭐 쓰면 되잖아 그치?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로 시작하면 돼? it is sunny tomorrow 하면 어딘가 틀렸죠 그쵸?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it will be sunny 해야 되겠지 그쵸? it will be sunny tomorrow 그 다음에 우린 축구할 거야 we will we are going to 해도 되고 we will play soccer 됐습니까? it will be sunny tomorrow we will play soccer 두 개를 하나로 합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컨트롤 C 아 나 접속사 배웠어 그쵸? 그 다음에 한 문장 될 거니까 얘는 미리 힌트를 바꿔 놓자 그쵸? 그 다음에 이제 we will sunny tomorrow we will play soccer 틀렸습니다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어 그래 두훈이가 뭐 좀 알고 있나요? 자 지금 이 문장은 매우 버르장머리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런 버르장머리하면 시작해봤나 어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묻는 거예요 일단 대답 좀 해주세요 팔로우 하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en we play soccer 라고 묻겠죠 우리 축구 언제 할 건데 그랬더니 어 내일 화창해지면 할 거야 졌을 때 할 거야 됐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 속에는 보장머리 없이 뭘 쓰면 안 되고 위를 쓰면 안 되고 무슨 시제로 대신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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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구미에 9시 도착하는 거 언제일?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역으로 가는 거 언제일? 미래일이죠 그러면 이거를 한 문장 만들면 네가 구미에 9시에 도착할 때 아 이걸 좀 바꿀게 바꾸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구미에 9시에 도착할 때 나는 그를 그를 이걸 그대로 쓰면 되죠 무슨 절이기 때문에 무슨 절이기 때문에 무슨 절이기 때문에 그대로 씁니까? 뭐? 주절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는 구미에 9시에 도착할 것이다 그가 저의 그는 그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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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그가 그가 그는 그는 그가 어떤 문장 탄생 보르장머리 없는 새끼가 나타난거죠 왜 보르장머리가 없냐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will you go to the station to me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보르장머리 없이 위의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구요 분명히 얘기했죠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요 미래시대를 그러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란 말이야 When he arrives in Gumi at 9 I will go to the station to meet him 이렇게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어떤 문장이라고요 보르장머리 없는 문장이라고요 됐습니까 반드시 무슨 시제가 대신하도록 해주라 현재 시제가 대신하도록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거 중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왜 틀리느냐 첫 번째 갑자기 얘한테 시비를 봅니다 아 선생님이 윌 쓰면 안된다 그랬어요 뭔 소리야 내가 분명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넣지 말라 그랬어 어? 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넣으면 안된다고요 그걸 문법적으로 하면 시간의 부사절 속에 미래를 나타내는 윌이 있으면 안된다고요 현재로 대신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얘는 무슨 절이야 주절이야 주절 내가 어? 여기 가는 거 언제 할 일이야 미래 할 일이라고요 됐습니까 얘한테 여기 있는 윌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야 when will you 그래서 선생님이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초등인때부터 계속 뭐랬냐 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찾을 수 있어 여러분은 충분히 능력이 되기 때문에 묻고 답하기 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볼래 어? when will you go to the station to me 이네요 야 그러면 이게 대답 듣고 싶어서 when will you go to the station to me 했는데 여기에 이따구로 생기면 되겠냐 졸라 거릇 없는 새끼네 이렇게 하고 치우면 된다 안 된다 he do가 있어 he do가 현재야 he does가 현재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시간의 부사절 내가 버리작물이 없는 문장 하나 더 보여줄게 설마 그렇게 하나로 합치진 않겠지 그치 설마 그렇게 합치진 않겠죠 그쵸 설마 이렇게 합치진 않겠지 그쵸 이렇게 했죠 다른 손을 꼴찌 찌질거야 I will wash my hands I will have dinner 됐습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쓰면 되겠다 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6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요 when will you have dinn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얘도 똑같이 after I wash my hands I will have dinne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n만 시간의 부사절이 아닌 거야 시간의 부사절 뭐뭐 한 다음에 after죠 근데 뭐뭐 하기 전에도 배운 것 같은데 before 뭐뭐 하는 동안도 배운 것 같은데 누가 다가 있는 동안 while 맞죠 while도 시간의 부사절 before도 시간의 부사절 after도 시간의 부사절 when도 시간의 부사절 됐습니까 누가 뭐뭐 할 때까지도 배운 것 같은데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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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il 그래도 시간의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죠 됐습니까 자 정리하면 시간의 부사절에 내가 분명히 시간의 부사절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안에 들어있는 위를 시비걸라고 그랬지 주절에 그래서 선생님이 문법적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종속절과 부사절을 구분할 줄 알아야지 이 문법은 이해가 된단 말이야 아무데나 있는 위를 다 시비 걸고 볼작머리 없는 새끼 잃으면 안 된단 말이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덩어리 속에 있는 위를 볼작머리 없는 놈이 탁 없애고 나서 앞에 주어가 앞만 길어봤자 my father야 my sister야 그러면 뒤에 만약에 일반 동사면 does 들어있는 형태로 고쳐 쓰라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보겠습니다 우리말 먼저 보면 그들이 지상에 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낸다 내가 이거를 왜 써놓냐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나무를 베어낸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이 나무를 베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쵸 내가 이걸 굳이 굳이 쓰는 이유는 이 표현을 영어로 할 때는 이게 두 번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영어로 쓰라는데 도대체 얘를 생각 못 해가지고 이걸 생각 못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 when they are on the ground cut down trees 이러고 있습니다 갑자기 명령문을 확 얘기해 버려요 나무를 베어내라 이래 버립니다 데이를 cut down 앞에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없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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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할 때 네가 피곤할 때 너는 자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상대방에게 충고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they are on the ground 하고 있죠 when they are on the ground 하고 있죠 they are on the ground의 뜻은 그들이 땅 위에 있다죠 근데 when 붙이니까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they cut down trees 그들은 나무를 잘라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tired you should go to bed 충고하고 있고 when you are tired you should go to bed 넌 자러 가야만 한다 됐습니까 아참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한 가지를 딱 설명 안 한 게 있네 내가 지금까지 이 설명을 쭉 하고 나면 가끔씩 이 문장이 틀렸다고 시비 거는 애들이 있어 뭐가 틀렸다 그러냐 선생님 틀렸어요 이 문장은 벌장머리가 너무 없어요 선생님이 이릅니다 이 문장은 틀린 건가요 당연히 틀리지 않았죠 이거 그렇죠 얘는 접속사야 의문사야 의문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윌이 있는 거 보고 벌장머리 있니 없니 내가 분명히 뭐에 대한 대답에 덩어리 안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덩어리를 학교 선생님이 줄여서 시간의 부사절 안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미래 시제를 쓸 필요가 있어서 현재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의문사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할 능력이 있어야지 되겠다 이놈의 왜니 의문사인지 이놈의 왜니 접속사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시비를 걸든 말든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윌이 주절에 있는 윌인지 종속절에 있는 윌인지를 구분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능력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야지 어느 윌한테 시비를 걸고 어느 윌한테 버릇은 없다고 꾸짖고 어느 윌은 언어는 있는 게 당연하네 라고 얘기할지 결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의미와 형태입니다 그래서 접속사 웬은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으로써 이거죠 누가다 두 개를 하나를 다짜 떼버리고 붙인다 라는 얘기를 두 개의 절을 연결한다 그래서 you should go to bed when you are tired 이 말이죠 맞습니까 they cut down trees when they are on the ground 선생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뭐가 주절이고 뭐가 부사절인지 위에 나온 예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한 거야 이게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they cut down trees 왜냐하면 위의 문장에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그들은 나무를 잘라낸다 니까 they cut down trees when they are on the ground 위치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맞습니까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순서로 해놓은 거고요 마찬가지 이게 you should go to bed when you are tired you should go to bed when you are tired when you are tired you should go to bed 순서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will은 벌장머리 없는 녀석이고 현재 시절을 대신한다는 거지 they cut down they will cut down trees 해도 된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때 왠이 이끄는 시간의 부사절 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누가다가 들어있는 덩어리는 다짜 떨어졌지만 주절 누가다가 그대로 그들은 나무를 잘라낸다 너는 자러가는 편이 더 낫겠다 부분은 앞과 뒤에 모두 올 수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장은 they cut down trees when they are on the ground 해도 되고 얘도 you should go to bed when you are tired 해도 되는데 왠에 대한 대답이 먼저 왔을 때는 왠에 대한 대답이 끝나는 순간 쉼표를 찍어야만 한다 알겠습니까 왠에 대한 대답이 뒤에 가있을 때는 쉼표를 쓰면 틀린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 있을 때 when they are on the ground they cut down trees 이런 색으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they they cut down trees when they are on the ground 해도 상관없다 when do they cut down trees when should I go to bed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should I go to bed 언제 자러 가야 되는데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will이 있나 없나 when do they cut down trees will이 있다면 얼른 현재 시제로 바꿔줘라 will만 지우고 아 나 잘했다 하고 있으면 안 돼 현재 시제가 뭔지 m is r 가 들어있는 거나 또는 do나 does 가 들어있는 걸 보고 현재 시제라고 한다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말타기를 배웠다 여기다 뭐 써줄까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무슨 시제로 표현되어 있을까 여기 과거죠 그럼 여기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어 과거로 표현할 거고 이거 보면 여러분들 런이 생각날 거고 얘랑 얘랑 겹쳐 보이면 얘가 런드로 바뀐 거 보이겠죠 런은 누구처럼 방아쇠가 안 당겨지나요 런은 누구처럼 원트처럼 뭐만 좋아한다 푸드만 좋아한다 말타다 라이더 홀스 말타는 건 만드는 방법 두 가지 있는데 런 뒤에 올려면 두 중에 하나만 된다는 얘기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됐냐 내가 아이였었다를 내가 아이였을대로 학습죠 내가 애였을 때 when I was a child 그래서 I learned to ride a horse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아이였을 때 과거의 승마를 배웠다고 해야지 여기에 이따구로 돼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준비되어 있습니까 됐습니까 시제를 잘 생각해야 된다 됐습니다 누가다 그릴 수 있죠 그렇죠 여기도 누가다 두 개가 합쳐지려니까 접속사라는 녀석이 필요했고 그래서 얘는 종속절 무슨 절이라고요 모의 종속절 시간의 부사절인 종속절이었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누가다가 있는데요 when did you learn to ride a horse 라는 질문에 대한 애가 맞습니까 언제 배웠어 내가 애였을 때 그래서 얘를 시간에 부사절이며 종속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I learned to ride a horse when I was a child 이렇게 해도 누가 다 주 뭐에 대한 대답 what 뭐에 대한 대답 when when did you learn to ride a horse what did you learn when you were a child 애였을 때 뭐 배웠니 승마하는 것 맞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슬플 때 보통 재밌는 영화를 본대요 그래서 그녀는 슬플 때 여기다 못 쓰겠어요 그녀는 그녀가 보통 재밌는 영화를 본다 이거 보면 땡땡땡사가 생각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재미있는은 뭐 재미있는 지우고 뭐 쓰라고 하겠어요 웃긴 쓰라 하겠죠 이 단어는 재미있는 이란 뜻이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웃긴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시제일까요 그녀에 대한 뭐를 얘기하고 있어 어떤 여자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무슨 시제고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영화보다 watch a movie 그래서 when she feels sad 하고 있네요 when she is sad 해도 될걸 됐습니까 when she feels sad she usually watches 여기에 does 들어있죠 누가 다 그렸더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라는 얘기 한 백 번 들었죠 여러분들 does 들어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does 들어있겠죠 빈도 부사에 위치는 일반 동사 앞 not 들어갈 자리 그녀가 보지 않는다는 she doesn't watch죠 doesn't 자리에 usually 넣고 doesn't은 다시 이속으로 들어가서 usually watch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의문사 when은 언제란 뜻이다 그래서 when의 1번 뜻 when 뒤에 are you do you can you would you were you 이런거 와있으면 그때는 묻는 느낌 들이까 언제겠죠 하지만 when you are when you were when i was when i go when i like when i want 이러면 묻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외에는 뭐 뭐 할 때 라는 접속사다 그리고 접속사일 때는 뭘 따져라 버르장머리를 따져라 됐습니까 ok your birthday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이게 when입니까 it이죠 됐습니까 when is it 그거 언제냐고 묻는거죠 됐습니까 when is your birthday 자 그럼 니 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는데 이거 뭐 오래간만에 복습으로 상해봅시다 니 생일이 언제니 그랬더니 11월 23일이다 하고 싶어 암만 길어봤자 해도 되나 봐줘 잇 잇 잇 잇 잇 잇 일단 11월 3일이라 했으니까 11월은 영어로 November죠 November 23rd 됐습니까 그럼 여기 뭐 하나 써야 된다고 배운거 같은데 그렇죠 On 무슨 타임이었어 이거 달력시간 달력시간 캘리너 타임은 전체사 못쓴다 On 오 지우 머리카락 손 만지고 그런줄 알았더니 잘 기억하고 있네요 When is your birthday My birthday is on November 23rd 됐습니까 Oh It's today Happy birthday 이러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그 얘기 현재 시제의 미래 대용 이란 말은 못찾기 뭐를 따져봐라 버르장 머리가 있는 문장인가 자 그래서 왠이 이끄는 시간에 부사절에서 나란 말은 왠이 왔는데 묻지 않는 형태에 누가다가 왔어 됐습니까 그럼 얘가 의문사가 아니고 접속사란 얘기고 이 상황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윌이 막 있으면 현재 시제로 고쳐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절의 시제가 미래라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절에 있는 윌한테는 시비 걸지 마라 당연히 있어야 될 놈이니까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도 여기에는 버르장머리 없이 윌을 쓰지 말고 해서 끝나지 말고 주어가 삼인식 단수라면 뒤에 일반 동사에 더즈가 들어있는 형태인지도 꼭 점검을 하라 라는 문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중학생들이 참 많이들 그렇게 틀리더라 틀린 말 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When I meet the movie star I will take a photo with him 내가 영화 배우를 만날 때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을 거다 그리고 만나는 이 만나는 행위를 시간의 화살표 위해서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3번이면 일부분을 보고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죠 우리가 앞에서 미래 표현은 조동사 Win이나 비고잉툴을 쓴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고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형태고 Do 가 들어있는 형태고 Do 미래에 만날 때 미래에 사진 찍을 거다 아 틀린데 없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 건데 When will you take a photo with the movie star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버르장머리를 따지고 윌 써있는 건 제발 현재로 고쳐달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대화 파트에 어 다 했네 네 그러면 계속해서 드디어 7과 문법이 끝이 났고요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넌 선물을 안 받았잖아 넌 선물을 안 받았잖아 넌 선물을 안 받았잖아 수고하자 수고하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빨리 주시지마 7과 8과 이제 다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좋은아 이번에는 속도 좀 내서 해줄거지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본문 할 때는 단계는 총 크게 봤을 때 세 단계는 아니죠 오케이 제일 먼저 끊어 읽기를 내가 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그거 몰랐던 거는 끊어 읽기 한다는 것은 얘가 지금 모았다는 얘기니 해석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눈에서 뭐 발사 형광펜 발사 해 놓으면 되죠 아무래도 틀림없이 여기에다가 형광펜을 칠할 것 같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돋보기 하죠 그런 다음에 뭐 합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서 드론 띄워서 그쵸 뭐 숲을 바라보는 거죠 전체적인 숲이 이렇게 생겼던 거구나 전체 내용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이 얘기 했으니까 그 다음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하고 우리말로 쭉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말로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걸 영어로 통문장하는 거 이게 자연스럽게 통문장으로 이어지면 여기에서 교재에서 할 건 끝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엔 심화학습이라고 방금 프린트로 넘어가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나저나 7과 전체 제목은 7과 전체 제목은 The World of Work죠 됐습니까 뭐 직업의 세계 직업의 세계 됐습니까 그래서 이 과 대화 파트에서 너 뭐 되고 싶은지 그렇게 물어봤죠 그쵸 너 미래에 뭐가 되고 싶지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됐습니까 그래서 7과 전체 제목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7과 전체 제목이 뭐고 본문의 제목이 뭔지 7과 전체 제목은 The World of Work 또는 The World of Jobs 됐습니까 직업의 세계 뭐 뭐 의 라는 말은 of 전체사로 하고 길어져서 맨날 뒤로 갑니다 직업의 Work의 월드 그 다음에 7과 본문의 제목은 Firefighters from the sky 됐습니까 네 하늘에서 내려온 소방관 오 이 말이 좀 특이하죠 그렇죠 우리 소방관들은 차 타고 다니는 줄 알았는데 하늘에서 온 천사들 얘기인가 천사가 내려와서 불을 껐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이게 비를 얘기하는 건가 비를 의인화가 뭔지 알죠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 비를 의인화한 내용인가 뭐 궁금증이 막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본문 다 했으니까 의인화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진짜 사람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줄여서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렇죠 Smoke Jumpers 할 걸 Firefighters from the sky 제목도 잘 파악해 두시고요 자 1번 문장 우리가 할 때는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다 비슷한 얘기하는 거다 여기서부터는 좀 다른 얘기하네 하면서 끌어가면서 합니다 자 1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A tree and started a fire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됐습니까 Last week lightning struck a tree and started a fire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지난주에 누가 뭐 했답니까 천둥이 때렸답니다 천둥이 때렸습니까 아니죠 천둥이 어떻게 때립니까 소인데 번개가 때렸죠 What 나무를 됐습니까 그리고 뭐가 이거 불이 시작됐다고 합니까 화재가 시작됐다고 하세요 화재가 시작됐다 불 났다 하면 되겠고요 어디에 불 났는지 나오네요 그렇죠 어떤 어디에 났답니까 어떤 어디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에 있는 숲에 삼림이라고 하죠 삼림에 불이 화재가 발생됐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 하면 뭐 이런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계속해서 그대로 쭉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오케이 그래서 얼굴에서 뭔 일이 생겼는지 나옵니다 그래서 2번 문장 It spread quickly and firefighters have to get to it fa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그것이 아주 빠르게 번졌고 그리고 소방관들이 그곳에 빠르게 도착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불났으니까 우리가 한국 같으면 어디에다 전화합니까 112에 전화하죠 아 저 안 속네 됐습니까 오케이 미국 같으면 911에 전화하겠죠 됐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죠 불났어요 차라리 불났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디 막 눈에서 발사되고 있죠 여기 막 여기 뭐 1번 문장에 선생님 봤을 때는 한 군데 2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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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군데 3군데 4군데 정도 할 수 있겠네요 많다 그렇죠 여러분 눈에서 발사하고 있죠 형광펜 그렇죠 여러분들 영어 수업할 때 등에 뒤에는 칼 차고 눈에는 형광펜 발사할 준비하고 오는 거 맞죠 됐습니까 자 3번 문장이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하네요 됐습니까 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re were no rose in the forest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오케이 however 나왔으니까 지금 뭐야 계속해서 이런 표정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문장 뭐 이런 표정이죠 됐습니까 however there were no rose in the forest 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네 글자 사자성으로 음음음음음 이라 하잖아 설상가상 안 그래요 뭐 뭐 한데 뭐 한 격 이러지 않나요 껍친 데 덮친 격이다 설상가상이다 눈설자 윗상자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소리까지 내린다 추운데 더 추워졌다 이 말이겠죠 그렇습니까 설상가상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죠 오케이 자 지금 하는 이게 고등학교 때는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 했으니까 이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이 얘기 하려니까 여기에는 당연히 얘가 들어가야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이랬는데 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죠 자 근데 6번 문장은 읽고 나면 당연히 휴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럼 6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And then suddenly an airplane appeared and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out of it 됐습니까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나타났고 그리고 한 무리의 소방관들이 그렇죠 거기에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뭐지 갑자기 왜 뛰어내리지 왜 뛰어내리지 다 알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까지 가면 되죠 딱 그쵸 딱 5번까지 한 덩어리 이거 눈치챘나요 일단 5번 문장은 읽고 6번 문장 읽어보신다 5번 문장은 They were smoke jumpers 한 다음에 6번 문장 smoke jumpers jump into forest with only a few tools and they carry water 자 가장 큰 특징은 1번부터 5번까지는 동사 생긴게 다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6번부터 동사 생긴게 달라졌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뭐 할 거니까 팩트 얘기할 거니까 누구에 대한 팩트 기사에 대한 팩트를 하는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언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거죠 실제 사건 실제 사건을 얘기할 때는 당연히 무슨 시제 써야되겠어 과거에서 써야되겠죠 자 그래서 last week when에 대한 대답인데 next week가 아니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요렇게 생긴거 왔고 요렇게 생긴거 와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라이트닝은 번개고 천둥은 뭐였더라 던더 던더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거 있죠 스트라이크 스트럭 스트리큰 까먹을만 하죠 이제 스트라이크 스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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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돼요 스트라이크 스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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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뭐하다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니까 좀 있다가 H로 시작하려면 뭐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됐습니까 지금은 이거야 그리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어가 왜 붙었는지는 얘기 안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뭐 파이어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이런 뜻이니까 어 붙였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해석이 어떻게 되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림에 라는 뜻이니까 얘도 전치사 덩어리고 전치사 덩어리죠 덩어리는 구나 절이라고 한다 했는데 이건 구입니까 절입니까 되게 당당하다 나도 구죠 여기가 도대체 어디다가 누가 나를 그릴래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뭐의 무슨 구 라고 부르겠죠 시간 의입니까 방법 의입니까 뭐뭐 의입니까 이렇게 근데 얘는 좀 하는 역할이 달라요 똑같이 전치사로 만들어졌지만 얘는 내가 전치사가 하는 일이 두 가지라 했죠 명사를 항상 뒤에 끌고 다니며 무슨 시 나 무슨 시 된다 어떤 시 나 어찌 시 된다 했고 얘는 어떤 시 하고 있고 얘는 어찌 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라이트닝이라는 녀석을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문장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셀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습니까 나무 셀 수 있고 불은 셀 수 없지만 화재는 셀 수 있고 그 다음에 삼림 셀 수 있고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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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캘리포니아 셀 수 왜냐하면 이 온 우주에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 보고 무슨 명사 고위 명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c가 대문자로 쓰여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본 문장 당연히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얘기하겠죠 여기도 얘기할 줄 알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이거 됐습니까 어 get to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r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fast하고 quickly하고 같은 급인지 다른 급인지 됐습니까 종류가 같은 녀석인지 다른 녀석인지 이런 것들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뭐 얘 대신에 fast 대신에 q로 시작하는 뭐 써도 상관없죠 비슷한 뜻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however가 왔어 매우 중요합니다 얘는 이거 빈칸에 놓고 여기다 뭐 들어가겠니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였으면 이거 대신에 뭐가 있었을 거냐 하면 b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겠죠 이제 여러분들 확률이 좀 높았으니까 이게 b로 시작하라고 사실 그게 쓰면 안 돼 알겠습니까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were no rose 왜 was 하면 왜 안 되는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no를 뽀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in the forest 숲 속에는 도로가 없었고 so 그래서 so 앞에 뭐가 오고 so 뒤에 뭐가 나오나 그랬죠 그 다음에 나는 so는 꼴도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so를 안 쓰면 뭘 대신에 딴 걸 쓰면 되죠 그쵸 그 다음에 fire trucks could not 여기에 왜 can이 오면 왜 안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could는 could you help me 할 때 could 도 있고 그쵸 could I help you 할 때 could 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could 도 있죠 그 셋 중에 무엇인지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달라지죠 그쵸 그 다음에 get to the fire get to 또 나왔습니다 how can I get to the museum 길 물어볼 때 쓰는 거니까 get to의 뜻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알죠 알겠습니까 get to의 뜻이 뭔데 라고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suddenly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쵸 하지만 여긴 당연히 suddenly 들어가야 되겠죠 suddenly an airplane appeared 뭐 appear는 반대말이라든지 같은 말 이런 것들 살펴보겠죠 맞습니까 and 나왔고 참성공판 할 걸 아니고 and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jumping out of it 오케이 뭐 started 대신 쓸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죠 그쵸 started 대신 쓸 수 있는 뭐 b로 시작한 어떤 단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jumping은 왜 이렇게 생겼냐 물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out of it의 반대말 알죠 됐습니까 아웃 오브가 이런 뜻이니까 반대말은 우리말로 이런 뜻이고 그게 영어로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they were smokejumpers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를 암만 길어봤자 한건지 궁금하네요 됐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오케이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이미 얘기했구요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이고 번개가 나무를 쳤었다 last week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니까 여긴 deed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쓰여야 되겠고 그러면 hu 시작하는 같은 말은 뭐가 있다 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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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t의 3단 변신 hit 두번째 hit이죠 lightning hit a tree 나무를 쳤다 strug a tree hit a tree 그 다음에 started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하면 여러분들은 이 모양을 보면 벌써 눈치를 태야됩니다 내가 접속사 뒤에 동사 형태를 물어보면 늘 얘기하는게 여기 뭔 일 일어나나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뭐가 생겼습니까 a fire started a fire 뭐 자 얘는 영어로 여러분들 못합니다 우리말로 해주세요 우리말로 여기에 생략된 말을 뭐라구요 불이 시작했다 불을 이 말인가요 그리고 뭐를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화재를 시작 화재가 시작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있잖아 그럼 내가 궁금하고 지금 우리말로 뭐야 무엇이 화재를 시작하도록 만들었냐고 묻는 거야 그것보단 조금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영어로 안되니까 우리말로 해달라 그랬어 내가 번개가 나무를 친 것이 화재를 발생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도 이미 배웠는데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건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고 이시고 풀면 뭐가 돼요 됐 됐 저 라이트닝 스트럭 어 트리 스타티드 어 파이어 가 생겨낸 거죠 방금 얘기했던 됐을 보고 뭐라 그러죠 접속사 됐이죠 겁만두는데 라이트닝 스트럭 어 트리 앤 됐 라이트닝 저 라이트닝 스트럭 어 트리 스타티드 어 파이어 번개가 나무를 쳤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번개가 나무를 쳤던 것이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화재를 그래서 여기에 생겼된 말은 앞에 있던 절 전체를 대수로 잡아오면 뭐가 되기 때문에 앞만 길어봤자 그 말은 대수는 무슨 절을 끌고 다닌다고 했더라 청룡사절인가? 부사절인가? 동사절인가? 동사절은 존재할 리가 없고 명사절이라 그랬죠 내가 그래서 접속사 됐 이미 배웠고요 걔는 명사절을 끌고 다닌다는 얘기는 앞만 길어봤자 이 시고 끝에 다짜 떼버리고 겉댄다고 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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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이라는 겉! 번개가 나무를 쳤었다라 능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외열에 대한 대답이고요 화재란 뜻으로 이게 불이 아니고 화재기 때문에 셀 수 있고 어가 붙어있다 그래서 여기에 어가 있다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림에 화재를 발생시켰다 자 그 다음에 이 세대한 얘기 1번 1번이다? 아 그래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얘는 덧도 된단 말이네요 덧 스프레드 퀵클리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 대신 왔어요? 오케이 어파이어? 어파이어? Are you sure about that? 덧파이어지 이놈아! 네! 얘는 뭐 대신 왔다? 덧파이어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덧파이어도 스프레드 퀵클리 그 다음에 스프레드의 3단 변신 중에서 두번째 녀석이죠 더 파이어스프레드 퀵클리 오케이 퀵클리 와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의 뜻이 불이 번졌다 빠르게 저거 어떤 번졌어? 어찌 번졌어? 퀵클리가 하는 일이 뭐야? 하는 일이 뭐냐고 하는 일이 세 가지 얘기했잖아 그쵸 어찌 어떠다 하고 있죠 그쵸? 그쵸 어찌 하다 하고 있죠 스프레드를 꾸며주고 있죠 퍼졌었다 어찌 퍼졌다 빠르게 급하게 급속히 퍼졌다 어찌 번졌다구요? 하다씩 꾸며주려면 하다씩 꾸며주는 건 부사가 할 일이지 형용사 할 일이 아니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줘야죠 됐습니까? it's spread quickly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퀵이 오면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it's spread fast 돼 안 돼? 되죠 안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왜 되죠? 그쵸? 패스트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이 자리에 fastly 돼요 안 돼요? 될 리가 없죠 그런 단어는 없는데 됐습니까? fast는 형용사와 부사의 뜻을 모두 가지고 있죠 it's spread fast 됐습니까? it's spread quick은 안 되고 it's spread quickly and firefighters had to get to had to 언제 뭐를 표현한다? 과거 의무 표현이죠 됐습니까? 이 자리에 have to 오면 왜 안 돼요? 여기에 and 접속사 있죠 접속사 있죠 접속사 있으면 땅콩 두 번 그리죠 여기에 did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제 얘기해야 돼? 과거 얘기해야죠 과거에 불이 급하게 번졌고 그리고 과거에 빨리 도착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바꿔 쓸 수 있는 거 had to get had to get to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ok need to get to it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needed to get to it 됐습니까? must get to it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죠 firefighters needed to get to it fast ok 그 다음에 여기에 외워야 할 수거 무슨 뜻을 가진 누구?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란 뜻의 get죠 한 단어로 바꿀 수 있고 r로 시작하는 단어라면 r로 시작하는 단어라면 reach 됐습니까? reach to it reach it май치야 톡 Orh env Ett arrive at it этой Does anybody add to what given was anything arrive to it get to it reach it 그래서 reach이를 누구 갔다그랬더라? jer посмотр ن Ming 리뷰 sauce 요. 비젯 어 benefits يت 메리 윗미아 메리미아 메리미 엔터 더 룸 비짓 코리아 위치 잇 그 다음에 이세대한 얘기는 해트 겟트 더 파이어 자꾸 더 빼먹을래? 해트 겟트 더 파이어 화재 현장에 빠르게 도착해야만 했었다 패스트는 어떤 시야 어찌 시야 어찌 시죠 하는 일은 그래서 하는 일은 겟트를 꾸며주고 있죠 동사 어찌 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 어찌 아니고요 어찌 어떤 아니고요 어찌 하다 어찌 해야만 했었다 어찌 도착해야만 했었다 빠르게 도착해야만 했었다 내 대신에 퀵이야 퀵클리야 퀵클리죠 어찌 번졌다 빠르게 번졌다 어찌 도착해야 했었다 빠르게 도착해야 했었다 다 부사가 필요한 자리고 패스트는 형용사 부사 형태가 같다 됐습니까? The fire spread quickly and fire fighters need you to get to the fire fast 됐습니까? 아우에버가 나오니까 표정이 이래되고 있죠 됐습니까? 뭔가 네거티브한 일이 일어났어 포지티브한 일이 일어났어 네거티브한 일이 일어났죠 네거티브 어떤 부정적인 포지티브 어떤 긍정적인 네거티브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난관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 난관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한 가지가 원인이 되어서 그 뒤에 일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일이 생기죠 그 한 가지 일이 뭔데? 길이 없죠 길이 없는 게 원인에서 결과적으로 뭐 할 수가 없었다? 도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차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갈 수 있겠지만 됐습니까? 오케이 막 나무가 빽빽하게 있고 차 한 대 지나갈 틈이 없는 나무들인데 거기 차 타고 막 소방차 갈 수 있겠어요? 그럼 소방자전거라도 타고 갈까? 소방자전거 있어요? 소방 오토바이? 다 없죠 그런 거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are no roads 그래서 where 써있는 이유를 물어보면 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하면 되죠 로드의 무슨 형태? 로즈 안만 길어 너 로즈 안만 길어봤자 목적격입니까? 주격입니까? 주격이죠 얘가 주어야 얘는 특이하게 그래서 주어가 동사 뒤에 있는 게 특이해서 자꾸 there 뒤에 있는 b 동사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얘 앞에 주어가 있는데 얘는 주어가 여기 있어서 얘 눈치를 보고 was를 쓸지 were를 쓸지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능력이 있죠 그쵸? 너한테 망치를 빵 때렸어 그치? 그랬더니 이 문장이 어떻게 변해요? there weren't any roads there weren't any roads 됐습니까? there weren't any roads there weren't any roads 어떤 도로도 없었다 됐습니까? 뭐가 다닐 만한 도로가 없었다? 차가 다닐 만한 도로가 전혀 없었다 차가 전혀 없는 자 쏘 앞에 원인이야 쏘 뒤에 원인이야 그리고 쏘 뒤에는 뭐야? 결과죠 왜냐하면 쏘의 뜻이 그래서니까 당연히 그렇죠 나는 쏘는 꼴도 보기 싫다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뭐 굳이 그럴 거 있습니까? however because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쏘 넣을 자리와 because 넣을 자리가 다르고 쏘 뒤에 결과 because 뒤에는 원인이다 however because there were no roads in the forest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여기 because도 넣고 여기도 쏘 넣고 because 쓰고 쏘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왜왜왜왜 뭐가 떨어져 있네요 자 쿠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 눈을 어디로 옮기면 돼 쿠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눈을 여기로 옮기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 됐습니까? 뭐가 사용됐습니까? 쏘 라는 접속사 사용됐죠 그래서 누가다를 두 번 그릴 수 있었고 그러면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접속사 문법에서는 동사의 형태가 말이 되도록 되어 있는가 됐습니까? 과거에 도로가 없어서 과거에 자 그 다음에 얘는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가야 내가 해도 될까요야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걸 얘기하는 순간 얘 쳐다봤죠 그러니까 파이어 트럭스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지금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면 누군가는 선생님이 형광편을 칠할 때 생각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너야 말해라 나는 그냥 수동로봇처럼 따라서 표시나 할랜다 이런 친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알죠? 낙숨 떨어지는 물이 똑똑똑똑똑똑 떨어질 때 처음에는 뭐 바위가 별 변화가 없잖아 그쵸? 근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바위가 뚫리죠 그쵸? 그쵸?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오케이 내가 형광편 칠할 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안 하고 있는 사람의 3년 뒤는 많이 다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so fire trucks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됐습니다 get to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reach the fire arrive to the fire 됐습니까? 도착할 수가 없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차로 접근이 안 되니까 땅으로 못 가니까 이제 어디로 가? 땅 파고 들어가도 될 건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열리죠 비행기 타고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자연스럽다? suddenly 하면서 이런 표정으로 바뀌죠 어휴 다행이다 그쵸? 그니까 뭐 어때요? 지금 스케어링 한 상황이야? 스케어드 한 상황이야? 스케어링 한 상황이고 우리를 이 글을 읽으면서 스케어드 라든지 어프레이드 라든지 또는 워리드 하겠죠 그죠? 하지만 이 문장 나오는 순간 릴리브드 하는 거죠 그쵸? 릴리브드 릴리브드가 뭘까요? 안심하는 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서든니 이 자리에 뭐 들어가겠니 하면 어찌 나타났어? 얘 무슨 씨인데? 어찌 씨인데 하는 일은 뭐다? 어찌 어떠이야? 어찌 하다야? 어찌 어찌야? 됐습니까? 어찌 나타났다고요?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갑작스럽게 비행기가 나타났다 됐습니까? 엔드가 있으니까 누가다 여기도 그리고 여기도 누가다 그릴 수 있는 거죠 좋겠죠 그리고 한 무리의 소방관들이 뭐했다? 시작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밖으로 뛰어내리 는중을 시작했죠? 는것을 그래서 얘는 동명사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점프의 형태는 점핑만 됩니까? 투 점프 아웃 오브 잇도 됩니까? 되죠 그 말은 내가 스타트는 누구처럼? 라이크 비긴 헤이트 러브 전문가? 컨티니우 아 다 전문가 됐습니까? 뭐가 와도 상관없는지 원트하고 다르다 애가 쑥쑥 잘 잘하겠어 비리비 하겠어 쑥쑥 잘 잘하겠죠 뭐 안 하니까 편식 안 하니까 됐습니까? 우리가 라이크 해줄만 하죠 그렇잖아 애가 성격 좋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엔 투 점프도 된다 뭐 얘 때문에 비겐 해도 되죠 비겐 투 점프 아웃 오브 잇 오케이 그럼 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재미없게 써있죠 점프 아웃 오브 더 파이어 는 아니겠죠 뭐 앵이야 앵은 됐습니까? 점프 아웃 오브 디 에어 플레인 여기 언이라고 썼는데 이건 고쳐야죠 아까 나온 건데 점프 아웃 오브 디 에어 플레인 그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시작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는데 어 그룹 오브 파이어 파이터즈 점프 아웃 오브 잇 이래도 될걸 그래도 같은 얘기 하는 건 아닌가요? 맞죠? 됐습니까? 아랍은 뭐 바깥으로 오고요 반대말은 인투죠 됐습니까? 비행기 안으로 막 도망간 거 아니고요 비행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이 사람들이 필요한 도구 장비에 대한 얘기 할건데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가 있다? 패러슈트가 필요하겠죠 패러슈트가 뭔데 낙하산 됐습니까? 낙하산 없이 뛰어내릴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데이는 뭔데 시웠다? 더 파이어 파이터즈는 그냥 파이어 파이터즈 파이어 파이터즈가 이런 개념이라면 그 안에 뭐가 존재한다? 스모크 점퍼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어 파이터즈는 뭘 타고 다니는데 영어로 여기 나왔는데 파이어 트럭스 나오지 타고 다니지 마 스모크 점퍼즈들은 에어플레인을 타고 다니죠 파이어 에어플레인 파이어 파이터즈 타고 다니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꼼꼼하게 꽈드득꽈드득 죽이 될 정도로 입안에 밥 집어넣었다가 죽이 되도록 씹어봤고요 됐습니까? 이제 전체 내용입니다 어떤 이벤트입니다 굿 이벤트야? 배드 이벤트야? 테러블 이벤트야? 테라픽 이벤트야? 오케이 테라픽 이벤트가 일어났죠 테러블 이벤트가 일어났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언제 발생했어? 지난주에 발생했죠 그렇죠 원인은? 번개가 그렇죠 라이트닝 스트로그 트리 됐습니까? 그리고 번개가 나무를 때렸던 것이 시작했다 무엇을? 화재를 어느 동네에 나왔는지 알죠? 어디에 동네에 나왔는지 알죠? 캘리포니아의 어떤 도시에서 발생했죠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금방 꺼지진 않았죠 그렇죠 산림에는 뭐가 많고 나무가 많고 낙엽도 쌓여 있을 거고 전부 다 뭐 할 거리들이야 잘 탈 거리들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빠르게 번졌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상황에 누가 빨리 와야만 합니까? 소방관들이 와야만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일반적인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면 자연스럽게 파이어 트럭들이 도착하고 파이어 파이터들이 내려와서 물도 뿌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서 물로 끌 수 없는 화재도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장비들을 싣고 와서 트럭에 싣고 와서 끄고 끄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화웨어가 등장하는 거죠 한 가지 원인으로 그 결과 뒤로 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 사례는 도로가 없어 차가 다니는 그래서 도착할 수 없었다 됐습니까? 소방관들이 도착할 수 없었죠? 그렇죠 도로가 없으니까 도로로 다니는 파이어 트럭들이 도착할 수 없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원리적으로 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고 있죠 그걸 하는 게 이 과정이고 고등학교 때 더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이거라고 그랬어 됐습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을 이제 표정 바뀝니다 4번 문장에서 갑작스럽게 뭐가 나타났어? 저 하나님이 나타났나? 비행기가 나타났죠 됐습니까? 그리고 막 소방관들의 한 집단이 어 그루고 파이어 파이트리 뭐 하는 것을 시작해 그렇죠 바깥으로 뛰어내리는 것을 시작했어 됐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정체는 뭐라? 스모크 점퍼들이다 쭉쭉쭉쭉 1번부터 6번 문장까지 아 5번 문장까지 정리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할 건 끝났고 맞나? 됐습니다 됐습니까? 셔플 걸려 있었네요 그래서 파이어 파이터스 썬드 스카이 그렇죠 파이어 파이터스 썬드 스카이 어떤 파이어 파이터즈 할 때 어떤 시가 뒤로 갔죠 됐습니까? 뭐뭐로 붙으니까 이거 빈칸 문제 나오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여기가 자 천문장은 언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언제 우리말로 쟤 안 좋아해 우리말로 하면서 여러분들 영어로 생각하세요 누가 뭐 해버렸어 때렸죠 뭘 때렸는데 나무를 나무를 그리고 시작했죠 불이 시작됐습니까 불을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시작했을 때 무엇을 화제를 어디에 삼림에 삼림은 삼림인데 어떤 삼림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거 안 봐도 다 되는 모양이죠 오케이 지우는 집에서 예습을 빡빡하면 해왔구나 언제 last week hit a tree struggle tree and in a mountain forest in California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더 파이어가 주어인데 다음 문장에 더 파이어가 주어인데 더 파이어 토스이 귀찮죠 그것이 뭐 했답니까 번졌죠 어찌 번졌대 빠르게 번졌고 그리고 누가 뭐 해야만 했습니까 도착해야만 했었죠 그렇죠 무엇에게 그것에게 어찌 빠르게 됐습니까 여기 빠르게 번졌다 빠르게 도착해야만 했다 같은 거 써도 되는데 다른 거 좋습니다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it spread how quickly and fire fighters get to it how fast 그렇습니까 빠르게 도착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물이 일이 술술 풀려가죠 아니기 때문에 표정이 더 안 좋아지려고 시작하는 말이 바로 그거였죠 그러나 이게 원인이고 그래서 그 뒤에 결과가 발생하죠 뭐가 원이에요 도로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소방대원들은 도착할 수 없었죠 어디에 화재 장소에 화재 장소에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소방관들이 도착할 수 없었다고 아닌 거 같은데 도로가 없는데 아 fire trucks 그렇죠 소방차가 도착할 수 없었죠 과거에 할 수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준비됐습니까 ok however there were no rose where in the forest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소방대원들 소방대원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소방대원들 소방대원들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은 이런 걸로 시작했고 다음 문장도 갑자기 표정이 휴 하는 표정으로 시작하려고 어찌 갑자기 누가다 비행기가 나타났죠 그리고 and 나오고 누가 뭐하는 것을 시작해요 소방관들이 그렇죠 그 바깥으로 그것 그거 뭐 비행기 바깥으로 뛰어내리 뛰어내리는 것을 시작했죠 뛰어내리는 것은 요거 핸드하고 좋어야 됐는데 그거 했죠 준비됐습니까 suddenly an airplane appeared and a firefighter started to 가 아니고 started jumping out of the plane 참 요거 필기해야 될 거 하나 있네요 appear 의 반대말은 사라지라고 알고 있네요 아는 사람 알죠 시제까지 하려면 disappear 다 되겠죠 됐습니까 나타나다 사라지다 디스만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짧은 문장이고 간단하죠 이 파이어 파이터즈를 안 만기려봤자 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 그들은 뭐였다 스모크 점퍼들이었다 그래서 데이 월 펄즈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요거 할 차례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전체 제목은 뭐였더라 칠과 전체 제목은 직업의 세계 더 월드 오브 워크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칠과 본문 제목은 파이어 파이터즈 프롬 더 스카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라스트 웨이 누가다 라이트닝이 스트록 어 트리 앤 스타티드 어 파이어 포렌스트 캘리포니아 앞글자만 빠르게 쓰고 따라온 다음에 정리합니다 라스트웨이 라이트닝 스트록 어 트리 앤 테드 라이트닝 스트록 어 트리 스타티드 어 파이어 마운튼 포레스 캘리포니아 됐습니까 그래서 더 파이어가 이제 한 문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더 파이어 스프레드 퀵클리 앤 파이터즈 헤드 투 겟 투 잇 패스트 됐습니까 여기에 디드 들어있고 여기에 디드 들어있구요 그래서 첫번째 잇에 대해서 궁금하다죠 첫번째 잇은 더 파이어 스프레드 퀵클리 앤 두번째 잇은 파이어 파이터즈 파이어 파이터즈 헤드 투 겟 투 더 파이어 파이어 패스트 다 화재를 화재가 화재가 급 빠르게 번졌고 화재에게 도착해야만 했었거죠 헤드 투 겟 투 더 파이어 더 파이어 스프레드 퀵클리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표정이 더 안좋아지는 문장이죠 그래서 시작은 over there no rose in the forest saw 파이어 트럭스 흔한 get to the fire there were no rose 반드시 복수형 so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however because there were no rose in the forest fire trucks could not get to the fi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휴 할 일이 갑자기 생기죠 그래서 어찌 누가다 an airplane appeared and a group of firefighters started jumping out of it 어 a p p e a r e d 파이어 아이고야 파이터즈라는 복수형 꼭 써야 되겠죠 그룹이 되려면 한 명 갖고 되겠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멀티가 되네요 여기는 started to jump out of 이식 궁금하네요 out of the the plane 하지 뭐 out of the plane 됐습니까 over there were no road in the forest so fire trucks could not were not able to get to the fire suddenly only a plane appeared and a group of firefighters began jump out of the airplane 그 다음엔 데이 월 스모크 점퍼 데이니까 복수형 써야 되겠죠 점퍼만 쓰면 큰일 나겠죠 점퍼즈 아우 영어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졸라 신경쓰 맞지 맞지 지우야 그냥 스모크 점퍼하면 안 되나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될 거는 뭐겠어요 오늘 해놓은 거 복습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7과 본문 지금 7과 본문 클래스 카드 안 했으면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7과 본문을 하고 있으면 7과 본문이 거의 마지막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곧 끝나면 뭐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팔과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팔과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팔과 단어 다 했습니까 3종 세트 2종 세트 하셔야죠 새 아파트 하셔야죠 보고도록 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받아들여 사주고 뭐 debido 해 알찜 어머 아니 또 그게  는 핵